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대는 어떤가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이별이 지나봐요 그댈 잊혀야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네 모습만을 바라보단 장정이 되네 사라진다 누군가를 만나면 위로가 될까 이 생각이나 이 생각이나 If you, if you, 아직 나무르지 않았다면 누군이 다시 돌아갔으면 안 됩니다 If you, if you, 너머 나와 같이 힘들다면 누군가가 조금 쉽게 가슴 안았을까 이 생각들에서 살았고 이랬어 누군가 시간을 깨끗이는 날이란 너의 그림처럼 떠올려도 서랍 속에 벌레 나와던 어린 주와 그대가 심각해 울렁을 살아가 그대가 심각해 울렁을 살아가 영영중일한 슬픈 해봅을 난 외로워 몰랐을까 With You With You 아직 나무 늦지 않았다면 눈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With You With You 너랑 나와 같이 힘들다면 눈이 적어도 쉽게 갈수만 없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